했는데 이거 도둑이 못 들어간다고. 경찰에서도 이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. 국도 수비대도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다. 너무 이게 선착장에 파도가 선착장에 안 보여요. 그런데 상단을 성공했으라 그래도 입도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 저쪽 배에 그 철망에 있는 두 사람 중에 정예로 두 명이 300m까지만 접근해서 300m도 힘들지만 가자. 그랬는데 애들만 보내기가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. 구명조끼 갖고 와봐. 그래서 제가 입고 셋이 가자. 그래도 그 친구들은 이제 한국 최대 운동을 계속해서 있고. 그런데 뭐 경찰 분들 계시니까 더 빠르거든요. 그래서 빠지면 휩쓸려 가면 알아서 해주던가 아니면 말던가 뭐. 그때는 약간 이렇게 약간 사람이 정신이 나가더라고요. 왜 전쟁 영화 보면 옆에서 전우가 맞으면 막 나가잖아요. 그러면 웃기고 있네. 그걸 저렇게 말이 돼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. 동사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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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진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죽어도 이상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저를 막 그 와중에도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이게 해학이야 이 극한 상황에서 농담 한마디가 사람을 진짜 편하게 해준다니까 저는 2km니까 못 가고 한 300m까지 와야 제가 가잖아요 다행히 배가 못 왔어요 저한테 파도 때문에 얘네 둘만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할 동안 뭐가 잘못해서 해양경찰 구조함으로 제가 옮겨져서 옮겨져서 다른 데로 가고 있었어요 함장님한테 이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? 그거 말이야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그거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두 명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? 들어갔어? 들어왔습니까? 그랬더니 두 명 지금 들어갔어 아 이 자식들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네 와 해냈구나 걔들이 나중에 보니까 저 있는 배로 이제 후송이 되었어요 약간 얘들도 약간 완전 갔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걔네 입장을 얘기를 들었더니 이쪽 팬티 안에다가 태극기 이쪽에 한체대 딱 넣고 갔으면 원래 그리는 그림은 입도하면 영웅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8월 15일날 둘이 딱 들어간 거잖아요 딱 가서 태명완사 확 해야 되는데 딱 올라갔대요 근데 막 파도가 막 치면서 막 밀리면서 되게 위험하죠 대한민국완사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카메라가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카메라가? SBS 뉴스가 3일 전부터 잠복을 하고 있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와 아 맞다 맞다 그 다른 행사가 있었대요 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파도 때문에 다 돌아가고 그분만 표로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보지 못하니까 멀리서 닦으니까 배가 오는데 아맞아 김장호 그러니까 하나 건지신 거죠 아 저건 놓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얘네는 태극기 들다가 네? 수영 쳐서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장면을 SBS 뉴스 보면 그 앵커가 그랬어요. 네, 지금 여기에는 파도가 뭐 이렇게 해서 아! 지금 두 명이 수영을 쳐서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렇게 온 거예요. 얘네는 얼떨결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뭐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왔습니다. 독도 중턱에서 이 모습을 찍다가 저희도 헐레벌떡 계단을 내려갔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. 오로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더 가슴속 깊이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 학생들 외에는 오늘 아무도 독도에 들어오지 못해서 독도 수호 표지석 재막식 등 예정됐던 광복절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.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갔다 왔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김장훈 씨에게 여러분 큰 박수. 독도를 한번 갔다 올게요. 그런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셨겠지만 카리스마했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이렇게 나와서 바다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엄청난 섬입니다. 그렇군요. 직접 다녀오셨군요. 영엄한 기운이 있어요. 네. 가서 거진 사람만 알아요. 보면 눈물이 난다고 들었는데. 일본 같은 경우도 남의 나라 땅을 왜 그러지?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독도가 우리 땅이더라고요. 이건 진짜 아니다. 그래서 시작을 이제 시작을 이제